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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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간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쭉쭉 빼는 거예요? 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자, 20명 정도하고 29명 정도는 여성인데 주관 참가 소식을 2명 정도만 출산했기 때문에 45명 정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서 2명 정도를 운동하겠습니다. 제가 1등인데, 1등이 되겠네요. 파이팅! 선생님, 세대장아 있으세요? 엄마, 아빠가 여기가 왔는데 22번째는 25번째는 45번째는 바로 벌써부터 공부를 치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이놈어! businessman, 이놈어! 어, 이손어 tutzens 이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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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힌거야. 빼야 돼! 빼야 돼! 지구여, 해! 지구여, 해! 우리 밥 자고 치는 모습이야. 예선경, 예선경. 예선경, 예선경.